신라궁성인 경주 월성을 감싸고 있는 혜자가 물이 흐르는 연못 형태로 정비됩니다. 혜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변에 만든 큰 물도랑인데 이것이 정비되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. 경주 월성은 지금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.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성 안쪽 발굴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. 경주시는 우선 월성 주변에 만들어진 혜자부터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 전체 800여 미터, 6개 혜자 가운데 정비가 마무리돼 물이 가두어진 곳은 한 곳뿐입니다. 나머지 5곳에도 석축을 사 혜자를 만들어 물이 차면 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. 발굴 조사 결과 월성 혜자는 처음에는 흙을 파낸 수혈식이었으나 3국 통일이 된 뒤 방어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조객미를 고려한 석축 혜자로 바뀌었습니다. 경주시는 자문을 거쳐 혜자 주변에 수생식물을 심고 주변에 탐방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또 경관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달라진 월성의 야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경주시는 62억여 원을 들여 다음 달 착공해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